루크레시아? 자 루크레시아 스킨인데 성렬한 율법을 집행하는 존재지만 성렬복을 벗은 천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지른 일은 분명 신께서도 불문에 붙여주시겠죠 스킬 컷인? 어허 흠흠 오오오 화려한데요 함께 추시죠 오 나쁘지 않네요 깔끔하고 오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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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맘에 든대? 뭔가 되게 화려한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그쵸? 홀로라이브게임 샀다고? 아 그러네 홀로라이브 아 이거 살 만한데 이거는? 살겠다 솔직히 맘에 드는데 이건 합격이에요 이거는 합격이고 자 다음 치우요 이 옷을 입고 계단을 오르는 건 어렵군요 손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저거 뭐야 내가 잘못 본 건가 뭔가 팔이 되게 얇은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오 야 뭐야 미친 와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님들 이미 결정 났어 이거는 이건 이미 결정 났다 와 길었다 캬 이게 스킨이지 프레스티지 하나 더 만들었어 이거는 사야죠 이거 안 살 수가 없죠 이거는 오늘은 주군의 파트너로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와 이거 사니까 이렇게 보너스를 이제 줍니다 한정이에요 한정 하여튼 스킨이 좀 안 팔려가지고 이런 걸 추가한 것 같다 음흠 흠 야 와 이걸 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술맛이 달다는 건 오늘 하루가 그만큼 불편적이었다는 뜻이라고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노딱인데 하여튼 제게는 음료수와도 같겠군요 아니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노딱이야 쓰잖아 오늘만큼은 주군의 파트너로서 있고 싶군요 야 이게 이렇게 돼요 이제 스킨 하나 사면은 이게 가능해 이런식으로 스킬커딜이랑 캐릭터랑 같이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 어 갓게임인듯?